여러분들 재미있습니까 아침부터 우리가 10시부터 보통 6시까지 행사를 주기적으로 희망되고는 전국에 동다이면서 이렇게 행사를 한국 가요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금 105번째 한국 가요방송 선수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는 인기 가수입니다. 브라운가에서는 현빈가수 또 웹사이트 우리 성남의 명가수는 누구 가수인지 아시죠? 선빈가수님. 선빈. 선빈가수님. 내가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선빈가수 모시겠습니다. 그대를 칭칭 그물 두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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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이 가도 나는 이 사랑이 하늘이 흐르는 날까지 그저 흐르렀죠 사랑이 흐르는 날까지 그저 흐르는 날까지 그저 흐르는 날까지 그저 흐르렀죠 사랑이 흐르는 날까지 그저 흐르는 날까지 그저 흐르는 날까지 그저 흐르는 날까지 그저 흐르렀죠 지연이 가도 나는 이 사랑이 흐르는 날까지 그저 흐르렀죠 사랑이 흐르는 날까지 그저 흐르는 날까지 그저 흐르렀죠 사랑이 흐르는 날까지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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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는 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손빈입니다 손빈 제 이름이 뭐라고요 손빈이요 손빈 거꾸로 하면 빈성 기억해 주세요 손빈 바로 거꾸로 하면 다시 손빈이 되요 손빈이 제노래의 싱겁고 그분이라는 노래 한 곡도 저희 부모였습니다 손빈이 던져놓은 그분이 상태로 잡혀 어려웠다 그분이 손 쏟아지는 않아도 나만 나만 낳을 수 없었다 어리아이 연차 그물을 살리기 위해 앉아봐 나 좋지도 마라 나 좋지도 마라 춘 아 아 아 아 아 찬송 오기아기의 차량 그물을 사랑해 그물을 가면 안겨라 너 안 좋지도 마라 너 안 좋지도 마라 잡힌 잡힌 것 때문에 살라진다 아기아기의 차이신다 나의 태연이 다 같다 나의 태연이 다 같다 나의 태연이 다 같다 나의 태연까지 바꾸다 예, 곡선 분이세요. 우리 앵콜, 받은 앵콜성을 한번 다 해볼 게 어떻습니까? 앵콜네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앵콜곡으로 보리곡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요즘에 또 진성이 형님, 또, 반수 진성씨가 신곡을 냈는데 보리곡이라는 노래를 한 번 전해주겠습니다. 8번, 8번 틀어주세요, 8번. 7번, 8번,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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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 11번,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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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 12, 6번, 12번, 22번, 13 regularly. 12, 7번, 13, 132번, 15, 173번 주인의 작품을 한 바가지에 채우시던 새롭지 사셨소 저 그 아래의 긴 시절 바람들어 주저간대 한 번 일숨을 잊고 살았다는 희망은 우리의 꿈이야 불만이 아까분도 슬픈 목적을 화면에 할 수 있었어 한 번 일숨을 잊고 살았다 우리의 꿈을 잊고 살았다 우리의 꿈을 잊고 살았다 우리의 꿈을 잊고 살았다 희망은 우리의 꿈을 잊고 살았다 우리의 꿈을 잊고 살았다 희망은 우리의 꿈을 잊고 살았다 희망은 우리의 꿈을 잊고 살았다 우리의 꿈을 잊고 살았다 둘 accents 마치고 가지고있는데 넌 서로를 너무 있는데 넌 그리스 너는 그리스 넌 그리스 넌 그리스 넌 그리스 넌 그리스 넌 그리스